자 230탄 중간점검 지금 들어가도록 할텐데요 바닥분석가 2300원 대비 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약 130% 상승 후에 지금 조정을 겪고 있는 이런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자 이 종목도요 4500원 대비 95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105% 정도 상승했네요 좀 빨리빨리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변화가 지금 돈이 되는 종목이 지금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000원 대비 34000원 요거는 뭐 한 70% 정도 70% 80% 정도 상승후에 조정장 이구요 아우 이건 뭐 역시 동전주는 대박이야 자 이 종목 바닥이 지금 천원 인데요 이거 얼마까지 올랐냐 야 3900원까지 올랐네 3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초 대박입니다 하하하하 역시 동전주 동전주 아주 씩씩합니다 동전주를 사셔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2년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구요 아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이거 녹음 좀 하구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네요 한 10,5분 정도 자 바닥분석가가 약 4,000원이구요 4,000원 대비 9,000원까지 오르고 지금 조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30% 정도 상승후에 조정을 겪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2,200원 대비 4,800원 요것도 한 20% 정도 상승후에 조정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재무구조가 다 좋은 종목입니다 자 바닥분석가 5,000원 그 다음에 8,500원 약 80% 상승후에 조정을 겪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지금 조정이 오잖아요 조정이 오니까 지금 1,400포인트 빠진 거에 비해서 이런 종목은 아직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잖아요 300% 400%씩 이렇게 오른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그런 소리 안합니다 자 이번에 이게 보통 300% 정도 먹으려고 그러면은요 1년 이상 걸려야 됩니다 1년 이상 그런데 이제 이번에 종합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이번에는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보통 100%에서 300%씩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 평상시 같으면은 이런 수익이 초급등주가 아닌 이상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야 이 종목도 뭐 그냥 날아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추천할 때 얼마에 추천했냐면요 추천 금액이 이 종목이 한 종목이 당시에 한 달 전에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 주식 추천하고 세비를 받을 때 이 종목 제가 추천 금액이 한 종목에 5천만 원 받았던 종목입니다 대기업이거든요 믿을만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네 종목 정도가 이렇게 다 5천만 원 최하 추천 금액인데 이 종목이 7만 5천 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냐 18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7만 5천 원짜리 대기업이 뭐 이런 종목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종목을 다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급등이 이게 뭐 7,8만 원짜리가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게 이게 뭐 대박입니다 이런 거 이 종목도 추천 금액이 5천만 원짜리 이 종목도 대기업입니다 바닥분석가가 3만 2천 원짜리가 지금 5만 4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80% 상승 후에 지금 조정 받고 있죠 똑같은 종목이다 라고 해도 이런 종목은 한 종목 추천 금액이 이전에는 5천만 원짜리입니다 믿을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거든요 10억 20억씩 배팅하는 사람들이라서 아주 뭐 이런 종목 지금도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 이 종목도 추천 금액이 5천만 원짜리였었는데 5천만 원짜리였었는데 뭐 지금은 뭐 제가 머지않은 세월에 모든 국민들이 대공황을 겪으면서 제2의 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는 날이 오기 때문에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는 돈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돈벌이는 해 먹었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파탄에 빠지는 이런 엄청난 대공황의 시기가 오는 날에 지식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한 달 전에 이 종목을 5천만 원 추천 금액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여태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한 달 전에 제가 과감하게 폐업을 처리를 하고 지금은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후원금 제도로 대박 종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13만 원짜리가 지금 22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요것도 거의 90% 상승후회 조정장이죠 아주 대기업입니다 이런 종목 배팅을 하셔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이 종목 지금 80% 90% 가까이 오르잖아요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바닥 찍고 올라와 봐야 15%다 이빼이 먹어 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에 철저하게 촉구 있는 거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눈물 흘리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조심하십시오 삼성전자 자 이제 이 종목도 똑같이 5천만 원이 추천 금액이었는데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2만 원에 바닥이고요 33,000원 이런 종목은 지금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50% 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50% 아주 좋은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22,000원 대비 3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뭐 한 60% 상승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빠졌을 때 요거에 비하면 요건 아주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좋은 종목 요런 종목은요 매수해 놓고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면 돼요 그러면은요 삼성전자보다 5배는 더 봅니다 5배가 뭐 10배는 그냥 거저 주워 먹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을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종목은 속된 얘기로 지금 집이 있으면 집 팔아가지고 아니면 대출받아서라도 무조건 이 종목 사셔야 돼요 뭐 이자 요새 몇 푼 나옵니까 이런 종목 그냥 무조건 매수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제일 미련스러운 사람들이 전세 사는 사람들이다 차라리 집을 돈 주고 사면 아파트 값이 오르면 아파트 값 물론 돈이라도 받아먹지 제일 무식하고 제일 아 이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제일 미련스러운 사람들이 재상 물적 모르고 앉아가지고 몇 억이라는 돈을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을 전세에다가 집어넣고 앉아가지고 떡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나도 돈 못 범 사람이 강단이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밥도 아니고 그렇게 재상 물적 몰라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 이야기 듣고 기분 나쁘시더라도 제가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를 찾아오셔서 재테크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도 추천 금액이 똑같이 5천만 원짜리였는데요 개중에는 뭐 1억짜리도 있었습니다만 1억짜리가 233 중에 세 종목 정도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바닥 분석가가 12만 원이고요 12만 원 대비 24만 원까지 정확히 올랐으니까 딱 100% 지금 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자 굉장히 많이 올랐네 요것도 한 50% 가까이 올린 것 같아요 23,000원짜리가 23,000원짜리가 지금 5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30% 올랐네 50% 대충 잡아서 요것도 추천 금액이 3천만 원짜리입니다 지금은 3천만 원짜리 아닙니다 지금은 무조건 다 후원제도로 바뀌어서 제가 지금은 폐업 처리를 했지만요 아예 용구적으로 사업 안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국가부도의 사태가 끝나고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면 제가 또 다시 종목 추천하면서 한 종목의 기본이 천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업 아닙니까 제가 추천하면서 저도 물론 돈 벌지만 사업을 굳이 접을 필요는 없죠 이번에는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국민기업이라는 게 국민기업이라는 게 공익적인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는데 돈보는 제주가 꼭 국민들 아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잠시 폐업 처리를 하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3만 3천원 짜리가요 지금 6만 7천원까지 올랐으니까 이것도 120% 상승 후에 지금 조종을 겪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아주 재무구조가 기가 막히게 좋은 종 바닥 바닥 분석가 만원대비 15,000원까지 올랐네요 그래서 150% 상승하고 지금 조종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종 겪으면 이 종목 분화메시 들어가시면 분명히 수익 납니다 이런 종목들 2300원 대비 4500원까지 올랐으니까요 이것도 약 120% 상승후에 지금 조종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종목은 전부다 대박 종목 아니 전세 사신다고요 아유 내가 이래서 내가 이래서 내가 조동아리 함부로 놀리면 안 되는데 하하하하 미치겠다 아 이를 어쩌나 하하하하 정말로 전세 살아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전세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예 월세를 살든가 아니면은 월세로 돌리고 저 전세 사는 사람들은 어 전세자금 대출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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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다 진짜 하하하하 제가 오늘 또 사람 한 명 또 구제하네 아 근데 근데 뭐 구제한다고 그게 구제가 되겠어요? 어 남편이 안 된다 어 무조건 전세 살아야 된다 어 뭐 본인이 전세 살고 싶어서 살겠어요? 어 남편하고 같이 뜻과 마음이 맞으니까 하겠지 아 제가 아까 제 아 아 조둥아리라는 제가 그런 표현을 했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 이 지금 세상은요 지금 세상은 옛날에 아 제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황갑인데 그나마 주식이 지금은 주택갖고 돈버는 시대가 지났어요 주택갖고 물론 지금도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있지만 지금은 아 아까도 여러분들 지금 보셨잖아요 지금 아파트값이 많이 뛰었다고 해도 자 10억짜리가 20억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년 사이에 1년 사이에 몇 달 사이에 그죠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는요 1년에 400% 500% 1000% 짜리도 나오거든요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물론 반대로는 깡통차는 주식도 나오지만 그래서 지금 시대는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게 지식이 있거나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 지식이 전문 지식이 없으면 사람을 잘 만나야죠 사기꾼들 만나지 않아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시장이 사기꾼 시장이라서 사기꾼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되고 아 남편이 반대한다고요 남편이 전세 사는 거를 고소하시나보네 맞습니까 방법이 한 가지 밖에 없네 그냥 평생 그냥 사시던가 아니면은 남편의 머리 구조를 통째로 바꿔버리던가 그러지 않으면 그죠 월세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 큰 부자들은요 집에다가 투자 안 합니다 왜 그 돈을 몇 억이라는 돈을 왜 거기다가 쳐박아요 그 돈이면 여기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보기엔 좀 고지식하신 것 같아 남편의 머리 구조를 바꾸든가 아니 통째로 바꿔놓든가 바꿔놓으려면 방법이 좀 한 가지 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백날 얘기해 봐야 귀뚱으로도 안 들어 귀뚱으로 안 들으니까 정자님이 정자님이 돈을 벌어서 옆에서 똥구멍에다가 바람을 살살살살살 불어 넣어줘야 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재테크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고서 이제 바람머리를 살살살살 해서 그래서 바꾸기 전에는 절대 안 바뀌어요 평생 평생 그러고 사는 거지 평생 자 나머지 녹음하다가 지금 얘기가 세 끌로 빠져서 전세 산다고 그러길래 네 아무튼 정자님은 제가 오늘 아까 그 얘기해서 아마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제일 미련스러운 사람들이 남의 집 전세 사는 사람들이라고 차라리 전세를 끼고 집을 몇 채를 사놔가지고 갭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대박을 치든가 갭투자도 또 잘못했다가 꼭지에 사면 전세 산 다 말아먹습니다 이제 그런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부동산 쪽으로는 내가 돈 보는 데는 이자에 밝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해서 아무튼 오늘 제 이야기가 아마 정자님 인생을 바꿔주는데 신호탄이 아마 될 것이다 라고 제 이야기를 헛듣듣지 않으면 아마 신호탄이 되게 될 겁니다 억지로 남편 바꾼다고 그게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괜히 얘기해 그런 얘기 자꾸 해봐야 가정부라 생기고 싸움 밖에 안 생기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열심히 재테크해서 돈을 벌고 남편 용돈도 조금 그렇게 후하게 주고 그러다가 보면 이 여자가 도대체 돈이 어디서 생겼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조금 벌었어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살살 세월이 지나가면서 살살 이렇게 조금씩 용돈 줘가면서 이렇게 길들이면 남편이 그때는 아마 인정하고 넘어올 겁니다 남자들 쉽게 안 바뀌어요 안전하게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안전하게 발판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루아침에 안 바뀌고요 인생을 한번 뒤집어 엎는 그런 강단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제 와이프 잘 만나가지고 와이프가 어떻게 잘해서 집안의 기둥이 대시해야지 자 이제 한 다섯 종목 남았기 때문에 다섯 종목 마무리도 하고요 2부 녹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종목 5,800원 대비 지금 9,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90% 상승후에 조종장이기 때문에 요런 종목 조종이 올 때마다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바닥본사값 1,400원 1,400원 대지 2,800원 정확히 100% 치고 지금 상승분 한 40%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요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땡기셔야 돼요 지금 매수 땡기시면 어 조만간에 뭐 며칠 안지나서 하다못해 10%를 먹든 무조건 먹게 돼 있습니다 자 7,500원 대비 14,000원 정확히 정확히 100% 지금 상승하고 제 이야기대로 상승분 50% 지금 거의 반납했죠 이렇게 반납을 하면 개미들 물량 다 떨궈뜨리게 돼 있어요 다 내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하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작전 세력들의 흐름이다 자 요종목 이제 동전주인데 동전주 치고는 지금 많이 안올랐어요 어 1200원 대비 지금 2100원까지 올랐으니까 1200원이 2400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약 한 80%에서 상승하고 고정을 겪고 있습니다 요런 종목 아주 동전주기 때문에 매수 땡기면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 그래서 동전주를 사도 이런 종목에 사라 제가 이비달토록 말씀드리죠 취지 조각되는 동전주를 사는게 아니라 요종목도 동전주입니다 자 1500원 대비 지금 35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140% 상승후에 상승분 똑같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요런 종목을 지금서부터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돈이 되는 종목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대박 주시 시리즈 230탄 어제 25개 종목씩 해가지고 4부 녹음을 했고요 오늘 1부 2부 녹음을 마무리 했습니다 잠시 후에 쉬었다가 다시 3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에이 1부 2부 4부 5 6 9